잘 멈춰놨어요 그 다음에 망치봐야죠 배로 망치 방벽이 근데 방벽 관리 잘해야 돼 방벽 관리 와아아아 이걸보게 될 줄이야 이걸보게 될 줄이야 다시한번 보여줬어요 궁상황상 불리해지는 상황이 왔었어요 이거 딱! 가렸어! 퍼블킷 시야 가려서 퍼블킷 시그맣게 묶여있어 시그맣게 묶여있어 시그맣게 묶여있어 와 진짜 타이어 어디다 박으셨어요 아 저거 리플레이 나오겠다 룸아틱이 쓰는 조합이 되게 좋은 조합이긴 한데 합이 안맞으면 되게 어려운 조합이라 아 뭐야 하하하하하 용겁쌍는데 재우는 장면 널 또 불러줍니다 이태준과 함께 석양으로 한번 밀어내고 싶을텐데 석양은 진짜 빨리 채웠거든요 오세요 석양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이야 궁금해서요 진짜 궁금해 그니까 우기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봐봐요 어이가 죽죠 석양에만 집중해서 그러자 야 방벽에 떠 보여 하하하하 ㅆ불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나이스 에코 1피 위에 위에 머리 위에 에코 1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아 막겠다 이거 또 빨리겠다 나 반팁 밀어냈거든 하이딩 해요 하이딩 하이딩 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으으읏 나 못까렸어 넌 내가 책인다. 아 이러면 슬슬 뚫리는 분위기! 근데 이런 수가 이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망치! 망치만 하셨다! 그냥 끝났네요. 런어웨이! 와 결국 뚫어내네요. 예전에 에이펙스 시즌2 결승에서 아쉬운 눈물을 보였었던 런어! 자 그러나 지금은 신나게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승벌은 너무나 치열했고 예전에 에이펙스 시즌2 결승전의 복수!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안 갈아요? 갈아요? 하얘의 모습이 아 비트다! 비트 뺐어요! 비트 빠지고 잘 될 수 없고! 유지영! 유지영! 이걸 지웠어요! 이거 좀 빠져! 드리고 나서 끌었자! 나는 용목! 와! 유지영! 납치가 답이다! 누가 대압에 왔어요! 이게 뭐야! 런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타이밍! 다시 한번 나노관광자로 밀어낼 수 있는 건 오히려 우아티카이 턴이고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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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나오셨어요! 압성으로 막아주는세 Bone hab exc! kommeㅎ 그리고 너너너 Auntie 넘어서 터졌다고요! 런어서도 이렇게 이렇게 변수를 한번 봤을때 세 wiem. 콕비 선수와 깔끔하게 보여줬었던 그 선광과 함께 비트 카운터 이제 누구 차리냐? 이제는 바로 런어차anc Às grosse입니다! 런어 비트! айPre트! 나노 용겁 때문에 이거 제어 받지 잘 잡았는데 이미 3명이 잡혔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학살 용감이 섰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다시 테이프 맞춰서 범퍼하고 같이 용감 맞춰야 돼요 이번에 한번 막아 세울 수 있었을지 빨리 채우라고 원래 나로가가제를 후회 전송에 준거였는데 이제 샀어요 스티지 석양 모아놓고 이 중반에 4탄으로 묶어둔 맞습니다 정말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남용도 전 이승준입니다 문제가 있었구요 줌바 밑으로 떨어졌어요 밀어놓고 이게 아나의 맛이예요 류재웅이 나온다만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주면 깨요 16살에 성장 가능성이 가분한 선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나노가 쟤를 나노가 쟤를 나노가 쟤 죽음에서 나노를 쟀고 박근혜 계속 죽힙니다 석영은 진짜 빨리 채웠거든요 석영 이 대중 메소운데요 타이저 타이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죠 궁금해서 그래요 웃기려고 쓴게 아니잖아요 망치마야죠 끌어들인 다음에 나눠줄거에요 타이저 뒤로 넘어가면 이게 달렸어요 으악 대인치 타이저 지금 대우가 비트카운터 아아 타석 배라 잘 멈춰놨어요 그 다음에 망치봐야돼죠 방벽 깨져요 타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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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이거 이걸 보면! 카이저의! 그 예전에 4강 때의. 우리 대준 아니면 누구 대준. 이 될 수있어. 오! 미루도 재워놨고. 공격 또 나왔어요! 자리아 창인! 역시 원조! 자리아 중요한 매니저. 공격! 그렇죠. 갈아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 시절 자리아가 떠오르는. 맞아요. 자리아 하면 준거 아니었잖아. 맞아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자리아에게. 대체 나오지 마라. 여기다 나노 가노. 끝내요. 나노. 나노. 이현강. 좋아요. 송리가 안될 것 같은데요. 1분 59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이번 2경기에서도 롯데이가 좀 세긴 하네요. 맞아요. 제가 예전 에이펙스 시즌2 결승전을 보면서 화물에 여러분들. 약속했던 약속했던 세판이 지났습니다. 아쉬우신. 아쉬우시죠? 네. 그러면 몇판 더 할까요? 네. 좋아요. 거기서 둠피 둠피 한번 풀어볼까? 네. 네. 그리고 팀 바꿔주세요. 지금. 근데 지금 쿠님 여기 오면 진짜.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바꿔보실래요 저희? 이게 더 obvious when Genji pops off. 그래서 Echo can pop off at any moment of the game, you know what I mean? Echo, if anybody is half HP, that is the prime opportunity for Echo just to melt your ass. If you're half HP, you're in danger, you know? Whereas with Genji, if you're half HP, he's actually going to dash into you, you know what I mean? To get the kill on you. He's got to get a combo off on you. Echo just gets that for free. And that's probably the biggest problem with Echo, comparison. It's like Echo is not that overpowered, but she is pretty strong. But Genji is just so fucking strong on his own. I mean, not strong on his own. But he has like, Echo is so strong on his own, and Genji relies more on like pop off moments and stuff,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there's timings, you know what I'm saying? It's like a build up for Blade. And then once you have Blade, that's the peak. And then he has to rebuild, you know what I'm saying? Echo, it's like more like a stagnant line, all the way at the top of where Genji's peak is. Professional Oh, nice. Wow Cheabuji on the back of the day, Cheabuji on the back of the day. Cheabuji on the back of the day Cheabuji on the back of the day, He told me more than anything about it. He told me more than anything about it. He told me the time of the new guy on the day, He told me that he helped make it. 연락 to a acid rain on the day. Cheabuji, we don't know anything about it. He told me that he had a huge part of theлей. Where are you around, he told me the head? Come on, you can be on the back of the day by 마지막 시간은 다 됐었고, 수비하기 좀 용이한 리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렸죠 유지력에서 инки에 방해뒀 걸었네요 여기서는 obese? 화면에 그다ㅈ어어여 이젠 깜짝이야 이 95만원 이 95만원 이 95만원 이 96만원 이 96만원 Let's fuckin go Dude oh my goodness OOOOOH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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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COOOMED Dude Holy shit I lost 박턴해 서로 나눠용검 싸움 박타운의 서로 나눠용검 싸움 누가 시험을 있어? 박타운의 싸움! 그걸로 수부가 날 수 있어요 와 이거 여기서 캣지 차이! 바로 맞다! 정됐다! 이거는 루시우 차이야! 못돼! 다행히 차이야 양 acompan실 팀처럼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